아, 줌바 댄스! 아, 줌바 댄스! 조명이 바뀌었어요. 어우, 줌바! 느낌이 약간... 그래도 잘 따라하세요. 줌바! 몸이 못 쫓아와. 힘내세요. 좀 더 힘내세요. 오! 아주 즐기시는데 몸을 맡기셨어요, 지금 음악에. 백세 인생으로? 환경이 몸이 다들 가벼워지셨어요. 아, 잘라지셨다. 재밌으셨어요? 어렵진 않으셨어요? 하고 나니까. 땀도 많이 나고, 겨울해. 몸은 개운한 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잘 따라하시는 편이시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혹시 혈관도 건강해지나요, 혹시? 당연히 건강해지죠. 그래서 저희 줌바 피트니스는 복합 유산소 운동이라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. 이렇게 과하게만 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흔히만 하면 된다, 그렇지? 왜냐하면 저도 혈관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선배 언니께서 혈관이 참 많이 약하세요. 혹시 이 줌바 댄스 하면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정기를 없앨 수 있는지. 좀 전에 저희 줌바 동작에서 보면 동작이 나오거든요. 도움이 되는 거. 지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주 가셔주세요.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어깨 올리시고, 앞에서 뒤로. 크게. 최대한 크게 돌린다 생각하고. 좋은 거 다 따라해야지. 셋. 넷. 자, 그다음에 똑같은 동작이에요. 팔만 벌려서 그대로 앞에서 뒤로. 하나. 둘. 저거 진짜 시원해요. 저게 손 방향을 위로 올리면 또 달라요, 자극이. 이거는 집에서도 수시로 심심할 때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이것도 할 수 있게 돼. 음악에 맞춰서 빨리도 했다가 천천히도 했다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아필아. 아필아. 나 알간대.